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두 개의 논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국방부 이전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졸속 추진은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아무리 뜯어봐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졸속 추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상지는 당초 광화문 정부청사였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를 포기하고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열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자는 어제 광화문 이전은 재앙이라며 공약 구상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광화문 이전도 용산 이전보다는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됐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작 열흘도 검토되지 않은 용산 이전 방안이야말로 진짜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당장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의 피해가 불보듯 자명합니다 인근 재건축 재개발은 모두 멈추고 강남 일부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 코대가 설치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용산 일대는 대통령의 이동으로 교통마비가 빈번해 상습 정체가 우려됩니다 용산 공원도 대통령 경험을 고려한다면 시민들의 출입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데 윤 당선인은 지역 주민들의 얘기 한마디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결정은 졸속과 불통 그 자체였습니다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왜 청와대에 단 하루도 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선자가 용산 이전 의지가 확고한 만큼 안보 공백이나 국정 차질에 우려가 없도록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정부기간을 이전해도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하물며 국정과 국가안보의 기둥인 대통령 집무실과 국방부 이전을 50일 만에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50일도 안 남은 지금 안보 공백 등 무수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에도 새 집무실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반대가 봄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인지 윤 당선자는 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윤 당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윤 당선자가 정말 본인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취임한 날 무조건 새 집무실로 들어가겠다는 고집부터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보 공백은 뒷전인 채 불통과 졸속의 국정운영을 한다는 국민의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방부 대통령이 아니라 국방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11명의 전직 합참의장이 국방부 청사 청와대 계획 반대 입장문을 윤석열 당선인 측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10명 안팎의 역대 국방장관을 지낸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윤 당선자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청와대를 반대하는 역대 합참의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청와대에 대한 우려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군사안보전문가 사이에서는 일치된 의견임이 드러났습니다 현대전은 속도전입니다 국방부와 합참지휘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무실을 연쇄적으로 옮기면 일시적으로 통신과 지휘의 공백이 생겨 군사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 시스템과 대공방어망도 대대적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국가지휘부의 상징이며 국가안보의 최후보로인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을 국방부 청산을 갑자기 징발해서 졸속으로 강행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정 필요하다면 먼저 청와대에서 진무를 시작한 후 한치의 안보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계속되고 국제정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세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50일 안에 국방부로 옮기겠다는 것은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고 안보 공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청와대를 강행한다면 북한은 안보무시, 국방경시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도발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5월부터 봄꽃 구경할 수 있는 청와대가 아니라 든든한 국방과 민생회복의 정책입니다 서툰 목수가 연장 탓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일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윤 당선인의 모습이 꼭 서툰 목수 같습니다 청와대의 이전은 필요하다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후 추진하시고 지금은 산적한 국정현안 파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